골똥풍거리 골똥풍거리에 가봤다 역사가 긴 도시니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궁금했다 안으로 들어가 봤다 무질수하게 쌓여있는 것이 흡사 옛날 우리나라 헌책방 같다 홍차를 즐겨 마시는 나라다 보니 차 주전자가 많고 돌로 만든 것들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은 청동으로 만든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여러 신들과 신화 속 여인들을 그린 접시도 많이 보였다 낯설지가 않다 그런데 골똥품의 문외안인 내 눈에도 오래된 건 아닌 것 같다 그 시와 같은 여인으로 미소가 잇딱스 주인이 보여준 돌 조각에는 뱀과 독수리 같은 이집트의 상징 동물과 한 여인이 있다 뱀에 물려 자결한 클레오파트라가 연상된다